경준이 토론회에 관련해서요. 캠프 측에서는 불참 시사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참석하실 입장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그 부분은 저도 아직 캠프 관계자로부터 보고를, 얘기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아마 당에서도 공식적인 요청이 아직 없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요청이 오고 캠프 측에서 얘기가 있으면 제가 한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장님이 경준이가 발표한 PT 면접이나 압박 면접형 토론회 이것들이 시민들한테는 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. 경선을 관련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. 저는 제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캠프 측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문제지만 어떠한 이슈나 어떠한 방식의 검증 내지는 면접, 토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또 정책 반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구체화되면은 한번 우리 캠프의 관계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. 일찍 도전 응 도전 야 którego 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